제가 메이킹에서 그런 칭찬을 했었던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여기 있는 배우들보다도 더 의지가 남달랐고 열정이 모르겠어요. 그게 김준호분의 원래 성격인지 아니면 자기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매 씬마다 굉장히 많이 신경 쓰면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물론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끝까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고 또 저는 정말 또 하나 놀랐던 건 준호분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무래도 몸이 굉장히 춤을 통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액션을 처음 해본다고 하는데도 처음 해본 사람 같은 느낌이 아닌 그런 아주 노련함을 보여줘서 굉장히 놀랐었어요. 오늘 준호 씨가 아니 뭐 방송이나 아니면 기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는다면 오늘 파이팅 넘치게 공연하겠네요 정말 신나서 공연과 날라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